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텐데요. 아까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은 고3 기준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상위주의 15개 대학만 놓고 선발방법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과거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징과 그다음에 올해 좀 바뀐 게 어떤 게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서울대부터 아유산, 죄송합니다. 그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개괄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불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게 대세다, 대세전형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죠. 특히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이고요. 그다음이 정시수능, 그다음이 논술, 그다음에 실기특기전형이 그 뒤를 있고 있고 사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 선발이론이 순수교과만 말하는 건데요. 교과전형으로 선발이론이 제일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이 대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연도 대비 올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이론을 비교해보면 문과 같은 경우에도 한 300명 정도 이론이 늘었고요.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도 370명 정도 이론이 늘었어요. 이론이 늘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입시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되게 산술적으로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들어가는 물이 넓어지면 수월해지는 거고 물이 좁아지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부종합전형 이론이 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물이 조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좀 늘었으니까 물이 좀 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점을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대학이 다 늘었냐고 물으면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론 변화가 없는데 옆에 바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좀 많이 늘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넓어졌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고 중앙대가 조금 늘고 이론은 조금 줄었고요. 경희대가 좀 유의미하게 이론이 늘었고 외대도 유의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론이 좀 늘었고요. 희린대도 늘었고 건대도 조금 늘고요. 동흥대는 조금 줄었는데 홍익대와 숙대도 조금씩 이론이 늘었다. 그래서 대학별로 바라봤을 때 좀 유의미하게 이론이 늘어든 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연세대하고 경희대쯤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서울대는 그대로고요. 연대가 좀 유의미하게 이론이 늘었고 고대 그대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조금 그대로 조금씩 대동소위하고요. 중앙대가 조금 이론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대가 조금 줄었는데 경희대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이론이 늘었고 그런데 건대가 또 유의미하게 이론이 좀 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좀 유의미하게 이론이 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는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대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대는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선발 이론조차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딱히 서울대는 크게 뭔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원래 이 특징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자연계의 경우 지균 경쟁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라는 특징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작년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정교한 1등, 2등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지균을 받을 것 같다. 자기가 이과인데 지균 받을 건데 저는 서울대면 된다. 서울대면 되기 때문에 학과는 관심이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뭔가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과탐2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과탐2를 하기로 했대요. 지균 때문에. 그리고 공부는 안 하겠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수능 최저기준에서 과탐2를 반영을 일단 응시만 하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걸로 저는 맞추겠다. 그래서 응시만 하겠다. 그래서 서울대 승부 보겠다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지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서울대의 가장 쉬운 방법이 이과 정규혈등 한 다음에 지균 받아서 학과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과학과가 워낙 많고 그리고 지균 경쟁률을 보면 이 추천 이론이 픽스로 고정돼 있으니까 추천 받은 이론은 늘 매년 고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물론 문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봤자 한 5대 1, 6대 1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낮을 경우에는 1.몇 대 1, 2.몇 대 1이 많거든요. 학과에 따라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균은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는 거고요.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은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거든요. 지균은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꽤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써버리면 일단 기준만 충족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합격을 바라볼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균이 그나마 경제에 좀 수월한 편이라는 것을 조금 학과 타입으로 보면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과 면접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인원이 다 좀 유의미하게 늘었죠. 특히 활동우수형이 특히나 더 유의미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계열을 인문계, 자연계에 원래 이 전년도까지는 선발하지 않다가 활동우수형으로 다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과별 선발율은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점 그래서 문이 좀 넓어졌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활동우수형,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최저기준이 적혀 있는 대학인데 한국사 최저기준이 3등급에서 문과가 4등급으로 완화가 됐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수능 시험 때 한국사 그렇게 녹록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평가를 하지만 성적이 너무 낮아버려서 등급이 낮은 경우가 꽤 속출을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잘 봤는데 이놈의 한국사가 5등급, 6등급 나온 학생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솔직히 최전을 맞추려고 봤더니 한국사 걸려있는 대학들 다 못 맞춰서 종합이든 논술이든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좀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올해 3월 학평만 봐도 저도 한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타입인데 올해 3월 학평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할 학생들이 저거 별거 아닌데 네가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만약에 방심하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지나가는 소리지만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는 크게 바뀐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사실 활동우수형과 면접형이라는 전형은 면접형이 원래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전형이 과거에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바뀌면서 거의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봐도 무방해요. 교과 50%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두 전형이 복수지원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이 전형이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도 괜찮고 비교과도 괜찮아서 학생부 종합을 연세를 꼭 쓸 거고 연대에 못 쓴 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전형을 복수지원하는 것도 좀 의미는 있다라는 점. 물론 두 개 지원할 때 학과는 좀 다르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는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려대는 제가 똑같은 소리 세 번 합니다만 지금 바뀐 게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추천2나 일반전형이나 과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선발 이론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교추천2와 일반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선발하던 방법이거든요. 과거 초천전형이 있었지만 초천2 유형금이 세 번 안 됐었고 원래 일반전형이 논술전형이었는데 이게 학종으로 바뀌면서 2018학년부터 처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선발 방법이 초중체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지난해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의 입계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은 중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이것보다는 이게 좀 낮아요. 낮아요. 경쟁률이. 아마 추천받는 게 추천률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 이제 추합도 오른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일반전형이 거의 한 한 바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교추천2는 한 5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학과마다 좀 다른데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지만 추합은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덜 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3이라면 고3이라면 일단 추천받아서 이걸로 쓰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뭐 물론 이제 재수생들이 많이 덤벼들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추천을 못 받는 애들도 이게 막 다 몰려드니까 경쟁률이 좀 높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이제 추천을 받게 되면은 받지 않는 학생들과는 좀 차이가 생겨서 경쟁률이 좀 낮게 분포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종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경쟁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용이하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좀 받고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선발 인원도 보면은 물론 이게 조금 입문계는 적긴 하지만 크게 차이도 없어요. 크게. 제가 봤을 때 고주 부분에서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 추천을 받는 이유는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의 4%거든요. 그 4%가 추천1, 추천2 전형을 합산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교 추천2를 쓰게 되면 일반 전형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서강대. 서강대는 이제부터 내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뀐 게 좀 있어요. 바뀐 게 좀 있는데 원래 서강대는 학생부종합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의 두 가지 방법을 학생을 선발했는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선발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냥 서류 100입니다. 그런데 일반형은 자기소개서를요. 수능 이후에 제출을 해요. 수능 이후에. 게다가 수능 최저 기준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자기주도형은 자기주도형은 서류 배경과 똑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학생부가 괜찮고 수능도 괜찮게 나와서 서강대를 조금 보험으로 쓰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여기로 많이 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 실제 경제는 이게 좀 낮아요. 자기소개서를 안 내던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걸렸으니까 의외로 못 맞춘 일도 있고요. 조금 낮은 편인데 그런데 이게 최저 기준이 약화가 됐어요. 최저 기준이. 선발 이론이 소폭 줄어드는 거라 선발 이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저 기준이 약화됐다는 것 세계 각 2등급에서 세계 합 6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약화된 거예요. 약화됐다는 의미는 결국 이 실제 경쟁률이 과거에 비하면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이과 성균 인재 선발 이론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선발 이론이 늘었는데 이 두 전형의 차이가 뭐냐라고 부르면 사실 선발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데 글로벌 인재는 성균 인재랑 달리 학과별로 모집하는 전형이고요. 이건 그냥 퉁 쳐서 모집하는 거예요. 퉁 쳐서. 그렇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퉁 치는 것보다 학과별로 모집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거구나. 그러면 이 학과별로 인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를 따져본 다음에 인원이 좀 유미하게 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면 문이 좀 넓어졌구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이 성균관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한양대.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이 되게 독특하죠. 내신 성적을 교과 성적을 숫자로 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교과등급을 어떤 교과를 받는지 이 수단위만 확인하고 성적의 추이라든가 등급이 몇 등급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신을 안 보니까 내신이 안 좋아도 여기 지원해서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양대가 굳이 교과등급을 숫자로 보지 않더라도 내신 성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할 방법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신이 좋으면 딸려오는 상이 있죠. 교과 우수상. 교과 우수상이 어떻게 있냐만 봐도 내신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성적 밑에 있는 세부류님의 특기상 이것만 봐도 얘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서 내신이 괜찮겠구나 어떻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이 조금 독특하더라도 최저기준도 없고 내신도 안 본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덤벼드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선발 이론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앙대는 볼 텐데요. 중앙대는 지금 다빈치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두 가지가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변한 점이 없습니다. 선발 이론도 조금 줄고요. 조금 조금씩 다 줄어들었어요. 선발 이론이. 근데 좀 차이 나는 게 배수가 옛날에 다빈치형은 1.5에서 3배수 그리고 3,4배수로 바뀌었고요. 탐구형 인재는 2,3배수 정도가 3,4배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특징할 만한 점이 학교장 추천이 신설됐다는 점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이게 면접이 아니고요. 이게 서류평가입니다. 이게 서류예요. 서류. 서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게 면접이 아니고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자라는 게 교과 60%가 반인되긴 하는데 이게 서류가 40이 들어가니까 이게 교과라고 봐야 될지 종합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교과 비중이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변변은 다 여기서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추천 인원은 대학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나중에 추천 인원이 혹시 모집영향 보고 이제 발표가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추천을 받으면 선발율이 좀 적긴 하지만 물론 처음 생긴 거라서 처음 생긴 거라서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 받는 대학의 전형 추천 전형이 조금 경쟁률이 낮은 편이니까 이게 선발율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의외로 경쟁률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눈치 작전 해서 이게 조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는 사실은 물론 선발 방법은 동일하고 크게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는 건 없는데 다만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탐구형 인재는 말 그대로 탐구 역량이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영향이 더 있다는 점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요강이 발표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수능 전에 면접이면 이게 조금 학생들이 붙으면 잡혀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어지는 두 전형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야대를 보면요. 이와야대는 미래인재라는 전형이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평가 방식을 보면 굉장히 크게 바뀌었죠. 과거에만 해도 서류의 1단계에 4배수 선발을 하다가 2단계의 서류의 면접을 같이 선발을 하는데 일단 선발 이론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냥 서류 100으로 바뀌었어요. 서류 100. 게다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그리고 인분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고요. 의외과도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와야대라는 대학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대가 싫어서 이 학생이 자기 여중여고 나오는데 대학까지 여대를 싫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대 특성상 보통 이제 남녀공학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인데 그런데 이 미래인지라는 전형이 과거에 이렇게 면접이 있을 경우에는 이 면접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 면접이 수능 전에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2014년대 수능 전에 면접이었어요. 이때 620명 선발이었는데 총 4,30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6.9대 6.94대 1이었어요. 전체 경쟁률이. 이러다가 이게 작년도 2018학년대에는 면접을 수능 이후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 이대를 굳이 가고 싶지는 아 그래도 쓰기는 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거나 이대를 갈 만큼 뭔가 성적이 다른 게 갖춰져 있는 학생이 그래도 마지노선이 이대라서 보험상 이대를 써놓고 써놓고 아직 면접보러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놓는 경우가 있어서 얘네들이 다 이제 몇 배에서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대 가고 싶은 애들이 통과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좀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100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이대를 보험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이대 지원을 좀 기피한다면 과거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내려갈 예지가 좀 있다. 게다가 문과 같은 경우에 최저기준이 강화됐으니까 경쟁률도 낮아졌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조금 과거에 보다 적을 거니까 그럼 실제 경쟁률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바로 이발력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 경희대 경희대 아까 특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발 이론이 좀 유의미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네오르레상스 전형이요. 그래서 이게 네오르레상스 전형의 선발 방법과 학교장 추천, 고교 연계 학교장 추천의 선발 방법은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고교 연계가 서류가 조금 더 중요해졌구나 라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레벨부터 그 밑에 건대나 동대나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질문에 가장 초점이 이거예요. 제가요 이거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리할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라는 이야기. 물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방법에서 교과가 50%고 서류가 100%이다 보니까 좀 방법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비슷한 논의로 얘기를 했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추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쟁률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을 받는 고교 연계와 추천을 받지 않는 네오르레상스 전형의 경쟁률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를 보긴 보기 때문에 서류가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올해도 강화됐어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서류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내신이 물론 받쳐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차피 서류평가가 거의 변별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천을 받는 학생들은 이게 거의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결국 결론은 이건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랑 그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면적이랑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경쟁률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경쟁률이 그러면 저는 오히려 경쟁률이 작은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확률상 따져보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외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이론이 엄청 유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늘었다는 점 선발 방법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1단계 배수만 조금 조절이 됐는데 여기 보면 1단계 배수가 2배수인 학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2배수인 이 학과는 과거에 비하면 3배수의 학과에 비하면 이제 그 학교 컷이 조금 어려원도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다. 추합이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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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제 나만인 애들이 많아야 추합이 좀 많이 도는데 2배수면 딱히 그런 게 아니니까 개연성이 조금 있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방식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선발이론이 좀 늘어서 혹시나 만약에 선발이론이 더 많이 있는 학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있다면 컷은 내려갈 일정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론이 역시 유의미하게 좀 많이 늘었고요. 특히 자연계가 유의미하게 좀 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2대랑 마찬가지로 선발 방식이 조금 크게 바뀌었죠. 1단계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서류는 그대로인데 2배수에서 1정배수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 100%였던 게 서류 50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개랑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1단계 2배수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순수 면접 싸움이니까 서류 1등을 하든 서류 꼴등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꼴등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면접만 잡으면 이게 사실은 면접 비율대로 역전이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면접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한 소리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그 퍼센트에 비례해서 역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2단계에서 이건 뭐 거의 역전이 누구나 다 가능했다면 이때 서류가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 중요도가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시일 때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건국대 자기추천전형과 학교추천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추천전형은 바뀐 게 없어요. 선발이론이 조금 유의미하게 늘었죠. 특히 이과가 조금 유의미하게 늘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추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선발 방식은 똑같은데 자기소개서를 안 내다가 자기소개서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선발이론이 좀 유의미하게 늘었죠. 그렇다 보니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자소서가 없다가 자소서를 내야 되니까 아마 학생들 부담은 좀 커졌을 거다. 사실은 원래 서류를 좀 많이 내다가 뭐 하나 빼고 정시도 보통 그렇잖아요. 내 과목 다 반영되다가 몇 개 빼고 세 개, 두 개만 반영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죠. 자기가 유리한 불리한 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반대로 두 개, 세 개 반영했다가 갑자기 네 개 반영되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랑 다르게. 여기에 그런 비슷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건대 학교 추천 받는 애들 자기소서를 쓰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다만 여기를 쓰시겠다면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 생겼으니까 이거는 잊어먹지 말자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경희랑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 추천이 말이 자기 추천이지 그냥 일반 전형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고 이게 추천 전형이고 일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전형 경쟁률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역시 학교 추천을 받는 게 경쟁률이 더 낫더라 라는 점. 사실 선발 이론에 적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비슷한 게 동국대 동국대에서 보시면 왼쪽에 두드림 전형 학교장 추천인증 이 두 가지 전형이 대표적인 학생부 송합 전형인데 선발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선발 이론을 보시면 조금 줄었구나 조금 이문가가 줄었구나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 선발전형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인증은 학교별로 이제 인문계 두 명 자연계 두 명 이렇게 추천을 받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을 가만히 보시면 두드림보다 학교장 추천이 여전히 아까 건대랑 마찬가지고요. 경희랑도 마찬가지고요. 추천을 받는 게 경쟁률이 조금은 낮다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홍익대는 이제 파란색이 간만에 보이죠. 이제 상위주의 15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이와여대 밑에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최저가 있는 대학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선발 방법은 똑같은데요. 선발율이 좀 늘었죠. 과거에 비해서 경쟁이 좀 수월해지겠구나 하는 게 있고요. 이 수능최저 기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는 세계위고 이과는 세계 7위에요. 홍대 레벨치고는 이게 이게 굉장히 낮다로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높은 거거든요. 은근. 그러면 선발 인원도 늘었고 최저 기준도 여전히 높은 게 걸려 있구나 라는 의미는 아 이게 실제 경쟁률이 낮아질 거니까 요 문이 더 많이 넓어진 효과가 있구나 라는 점. 그게 홍대의 올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발 방법에 크게 변화가 없고요. 문과와 이과가 인원이 조금 증가했다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작년에는 법정경이 2배수 선발했다가 요학과만 2배수 선발했었거든요. 전체 퉁 쳐서 3배수 선발이다 라는 점이라서 사실은 선발 방법상은 크게 유의미하게 뭔가 바뀐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 배수가 좀 바뀌었지만 크게 바뀐 건 없고 선발 인원이 소폭 좀 더 증가했다. 근데 아까 2대하고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여대라는 특성상 경쟁률이 다른 경쟁대학에 의하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자신이 물론 이제 지금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원스로 쓸 타이밍 때는 아마 다른 경쟁대학보다는 숙대가 그래도 여대라는 특성상 경쟁률이 좀 낮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걸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상위 15개 대학 정도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에 대해 좀 바뀐 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원래 같은 특징 이런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첫 번째 영상대로 여러분들이 좀 학생부를 어떻게 지금부터 더 보완할 것이고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요번 이제 남아있는 중간고사 끝내시고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학생부를 좀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확실한 대학을 마지노선까지 정해놓고 자기소개서를 문항에 맞게 잘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수시 9월달에 9월 목표이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 시즌 때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면접 준비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